한글자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9프레 왜이래 아아 거리 조절 봐 어어 하이킥 아냐? 어 어떻게 막았노 하지마 어 좋았어 짚고 나라 한번더 나라 하이킥 오 사자 와 알았네 나이스 위기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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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산 선수 너무 공격이 매서워요 오 오 와 우와 내가 꼭 하이킥이 한 대씩 꼭 맞더라 오예아 한방에 건다 한방에 대필패냐 대필승이냐 오 오 자 레이지 아니고 한번 더 초풍 아 초풍이잖아 질러 오 질렀어 아찜 아침부터 프로게이머 만나니까 이거 정신이 안드네 아우 와 어떻게 앉았나 아우 질렀다 와아 아이씨 아우 울산 선수 너무 잘해요 오케 앉았노 아 캬 나이스 질렀다 오 오케 앉았다 나이스 까마이키 와 길어 엑 일곱 엑 애에에. 와 초풀 씹고 들어온 11프레임 하이킥. 자기는 3프레임이나 차이 나는지. 없나? 하다. 에잉! 간다니. 간다. 하나. 변신! 꼬랑의 공법 세구마이 아주. 어? 아니네? 하이킹인줄 알았다 오 오케 안 넣어 오 왜 맞아? 나이스 아 내가 맞히면 안되네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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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방금 이 원투는 나락과 초풍을 둘 다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레이지 드라이브였어 어 나이스 어? 아 깜치고 우와 돌아가는가봐 왜 왔었어 으으으 오우 러How 어어어 좌종스트우스 혐키마사이 아이고 못먹나 저거 오키하단거 아이씨 짠발일줄 알겠지 응 저분이 본명이 됐어 임수해야 될걸 들어와요 3개 맞추고 받는거 같네 삐엉 어어어 미루스틸 야 방금 기존 카운트할지 몰랐어 와 앉아있었어 와 방금 순간 뭐였다 순간 이거 안썼는데 양폭 늘었네 아아 품들려다가 나이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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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나 와나 그 와 오키지 않나? 으어어어어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한번만 때릴대 한번만 와 앉았네 야 저거를 저렇게 야 대단하다 도망가는 것도 힘든건데 하이킥 아 아니네 땅가네 틀렸어 하이킥 하이킥 오우 길 길어 아 왜 볼래 볼래 오우 질렀다 와 하이킥 중 나 요 어 오우 닥터분이 못쏘어요 야 이건 앉을만 했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빠르게 앉았다 일어나네 보니까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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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않았나 무 빠이킥 오오 어떻게 앉았어 와아 대박 한 번 더? 돌려줄깐데 와 중단도 오네 우와 보이나봐 오 고스드랄 맞는 패턴 걸려라 아! 걸려라 한방이야 나이스 오케 앉았노 야 그것도 알다니 철권좀 하는구만 어 하다? 오케 잉케가 없을텐데 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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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안쩍는데? 순간적으로 푼 것도 신기하다 중단 아 안쩍는데 중단인가 봐 흐어어어엉 오 딜키가 없구나 와 이거 한 줄만 해보네 나이스 하이킹인 줄 알았네 하이킹 아이씨 하이킹인 줄 알았는데 나 지금인데 오케 알았노 오케 알았네 아 아아 느리게 쓰면 안맞나봐 나한테 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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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앉아있네 아 실수 2 2 2 2 4 2 안 돼 지금가 싸이킥이 죽는군가 아우 그 돌리다가 만났어요 그냥 와 알았네 나이스 예예 맞습니다 양발 눌렀는데 세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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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하는 사람 만나니까 피로가 싹 몰려오네 세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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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희 세희 세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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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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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